안녕하세요. 세종의 사돈 박팽년, 사육신 중 유일한 후손의 생존 사연.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11월 25일자 이재우 발행인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사육신은 죽음을 당한 여서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조선 세조 2년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돼 처형되거나 자결한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게 유성원 유흥부를 일컫습니다. 영모죄로 몰린 이들의 가족 중 남성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핏줄이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박팽년의 후손은 기적적으로 이어집니다. 대구 팔공산. 역사적으로 보면 팔공산은 고려 창업주, 왕건에겐 충해산이었습니다. 후백제 견원과의 공산 전투에서 의영제 아우인 신순겸 장군이 그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팔공산 인근엔 왕건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팔공산에서 차를 돌려 달성군 쪽으로 내달리면 또 다른 충의 마을이 나옵니다. 충전공 박팽년의 직계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묘리 일명 묘골입니다. 이곳엔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을 모신 육신사가 있습니다. 박팽년의 삶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사육신 중 유일하게 직계후손을 남겨서입니다. 이는 조선왕 조실록에도 나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박팽년은 순천박씨입니다. 그런 순천박씨의 시조는 후백제 견원의 사위 박영규 장군입니다. 견원이 왕건에게 투항하면서 함께 귀순의 후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 박영규의 후손이 박팽년으로 시호를 따서 순천박씨 충전공파의 파조가 되었습니다. 묘골 일대는 순천박씨 충전공파의 집성촌답게 고택들이 질비합니다. 사육신 기념관을 지나 육신사가 가까워 올수록 왠지 옥깃을 한 번 더 여며야 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박팽년 일가에 대해 비교적 덜 알려진 몇 가지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이 글은 육신사에 근무했던 송은석 대국 관광문화 해설사와 박팽년 후손들이 쓴 책 일부를 참고하였습니다. 역적의 이름이 충신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무려 235년이 걸렸습니다. 1456년 6월 단종보기운동을 벌이던 사육신은 아버지, 형제, 아들까지 3대가 멸족당하는 화를 입었습니다. 이른바 병자화란입니다. 그 이후 사육신은 조선 역사에서 금기어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이를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육신의 명예는 1691년에야 회복되었습니다. 숙종대왕은 그들의 벼슬을 복관시키고 제사를 지내게 했으며 노량진 육신묘 부근의 민절사에 사액한다는 교서를 내려 역적에 불명예를 씻어 주었습니다. 이어 1758년 영조대왕은 사육신의 충절을 기려 모두 충이 들어간 시호를 내렸습니다. 박팽년 앞엔 충정공이 붙었습니다. 육신사가 있는 묘골엔 본래 박팽년을 모신 절이묘라는 사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팽년의 현손인 박계창이 신기한 꿈을 꾸면서 사육신 모두를 모신 육신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송은석 대구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알게 된 육신사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선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박계창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자신의 고조부인 박팽년의 사당 문 밖에서 몰꼬리 초췌한 다섯 분의 선비가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누구인지를 모르니 각각 성산문, 이게 유성원, 하위지, 유흥부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팽년 저 친구는 손자를 남긴 탓에 기일의 밥이라도 챙겨 먹는데 우리는 배가 너무 고프다네, 배가 너무 고파하더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깬 박계창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자신의 고조부인 박팽년의 제삿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박계창은 다섯 분의 신의를 고조부 사당에 함께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박팽년 저 친구는 손자를 남긴 이라는 대목이 이채롭습니다. 멸문이라는 혹독한 상황에서 어떻게 손자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기적과도 같고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박팽년 선생에겐 세 아들 헌순분이 있었습니다. 병자화란에서 세 아들 역시 화를 당했습니다. 이 와중에 둘째 아들 순회 부인 성주희 씨는 친정인 대구 관하의 관비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런 성주희 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친정의 여정도 같은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아들을 낳고 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역적의 남자 후손이 태어났으니 조정에서 보자면 당연히 죽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현명했던 충복이 자신의 딸을 이 씨 부인의 아들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박팽년의 후손은 박비라는 종의 이름으로 17년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박빈은 조정에 자수했고 성종대왕은 그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종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산호성과 같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며 일산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박비에서 박일산이 된 청년은 그 후 외할아버지의 고향인 달성 묘골에 털을 잡고 정착했습니다. 순천 박 씨 충정공파를 묘골 박 씨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박준규 전 국회의장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부인 박두울 여사 등이 묘골 박 씨에 속합니다. 다시 박팽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팽년은 세종대왕이 가장 총애했던 신하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한자의 우리말로 음을 단 동국정운 북송 삼하광이 저술한 역사설을 위정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풀이한 자치통 가문의 편찬 등에 참여하면서 세종의 문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술 문장 필법이 모두 뛰어나 집대성으로 불린 박팽년은 세자의 시강원 좌익선을 맡으면서 세자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사과독서에 선발되어 삼각산 진관사에서 연구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이런 박팽년의 문장을 높이사 명왕계감 서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명왕계감은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의 미색에 빠져 나라를 폐망의 길로 이르게 했다는 것을 경계로 삼고자 편찬됐습니다. 세종은 그런 취지에서 맞게 재행을 갖춘 박팽년의 명왕계감 서문을 맡겼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세종과 박팽년은 군신관계를 뛰어넘어 사돈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세종의 후궁혜빈 양씨의 아들 영풍군 이전이 박팽년의 사위인 것입니다. 영풍군 이전은 세종의 손자인 단종과 비슷한 연배로 둘은 어릴 적부터 서로 친분이 돈독했다고 합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더광우 권씨는 단종을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사흘 만에 죽었는데 그런 단종을 키운 이가 해빈 양씨입니다. 단종에게 해빈 양씨는 족보상으로는 할머니이면서 유모였던 셈입니다. 세종과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팽년 집안은 사부자가 집현전 학사였습니다. 박팽년은 세종 17년 집현전 정자로 벼슬에 나가 부수찬, 교리, 직제학, 부제학 등을 맡으며 18년간 집현전 학사를 지냈습니다.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 역시 집현전 재학을 거쳤습니다. 성상문, 하위지 등이 박중림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박팽년의 아우들도 집현전 학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팽년에겐 잉년, 기년, 대년, 영년 내 아우가 있었습니다. 송은석 대구 관광문화 해설사는 기자와의 이메일 대화에서 순천박씨 족보에 보면 아버지 박중림은 집현전 재학, 박팽년은 집현전 부재학, 박인년은 집현전 교리, 박기년은 집현전 수찬을 지낸 걸로 기록돼 있다. 고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두 아우 대년은 승문원 박사, 영년은 예문관 검열을 지냈는데 그들이 집현전 관직을 맡았는지는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습니다. 송 해설사에 따르면 한 집안에서 집현전 학사 하나 나오기도 대단한데 박팽년 가문에선 사부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박팽년 형제들은 시호와 벼슬을 따서 순천박씨세계 19개 파족 중 각각 한 파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팽년 후손이 충정공파, 박인년의 후손이 교리공파, 박기년의 후손이 수찬공파, 박대년의 후손이 박사공파, 영년의 후손이 검열공파입니다. 박팽년 선생과 관련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금원이라는 호입니다. 송은석 해설사는 원래 취금원은 천생의 호가 아닌 자위 영품군 이전의 호라고 했습니다. 박팽년이 사위에게 초서 천자문을 직접 써서 전해줬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송 해설사의 말입니다. 이 초서 천자문 앞뒤로 찍혀있는 낙관 때문에 취금원이라는 호의 주인공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낙관은 영품군의 낙관이며 낙관을 찍은 사람도 영품군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아닌 소장자가 자신의 낙관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팽년의 후손인 박승규, 박성규 씨도 설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순천박 씨 충정공파부의 우암 송시열의 이야기가 축이되어 있습니다. 송시열은 취금원이 박팽년의 호가 아닐지라도 이미 그 후손들이 충정공의 호로 취금원을 오랫동안 널리 써왔으므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종의 사돈 박팽년, 사육신 중 유일한 후손의 생존 사연에 2021년 11월 25일자 이재호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